자, 집중하겠습니다 마이크 대시는 분 계세요? 마이크 대시는 분 계세요 혹시? 뭐야, 한 명 게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루시우 컷 거점 자, 들어갔고요 뭐야, 존클리 언제 왔어?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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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클리 한 명에 쓸리고 있어 아니, 아니 존클리 한 명에 동시차치 되면 동시차치 아오, 벌써있나 아오, 하라해 보 beg 안 주 있나? 거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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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 형 조커 형 아 이거 최악이다 진짜 아 이거 최악이다 이거 아 아 거기좀 들어가야되는데 이거 힐좀 묻고 아 제발 나이스 이거 먹었다 마이크 대신 분 계세요 혹시? 아 우리 삐츠는 아 힐힐힐히 먹어 빨리 먹어야돼 야 얘 안죽어 뭐야 얘 와 맥집씨 야 요도그 뭐야 안죽어 계속 끌겄는데 바나랑이 미친 아니 호그씨 거참 먹었어 거참 먹었어 거참 먹었어 거참 먹었어 아 사금 때릴 뻔 알긴 했는데 아 소량이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일단 후한시간에 겐질을 바꿔줘 겐질 못하진 않았는데 저 리퍼 한번 해볼게요 리퍼 어 어따 존나 매섭네 진짜 어우야 죽을 뻔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건 꽤 더러우네 고쩜 고쩜 이번에 무난하게 먹네요 깔끔하구요 2킬 뷰티지 한번 노리겠습니다 3킬 깔끔하구요 아 까비네 은근히 쩌그러셔 엄청 아프네 아이 그 그 자에라님 자에라님 그 브리핑하면서에요 브리핑하면서 많이 되니까 브리핑하면서 저 그 방송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? 아니에요 저 연습하는거에요 다 죽었네요 아 제발 퐝스턴 미친듯이 따라오고있어 와우 어떻게 한번에 들어가자 한번에 뒤에 뒤에 미니까 퐝스턴 미치 존나들어 퐝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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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쩜거 미친듯이 술나들어 퐝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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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앱 퐝스턴 왜냐하면 저격수들 몇 점으로 해장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격 덜 당하겠다. 저기요 윤종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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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좀 해 제발 와 진짜 미쳤다 엄청 세다 아 나 본캡 뽑을게요 안되겠네 윤종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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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윤종신님 윤종신님 뭐야 아무것도 못해 와 이거 어떻게 해야되 이거 뭘해야되 이거 아 바스라도 갖다 박아봐야되나? 아무것도 못하겠어 와 뭐야 정신 못차리겠어 윤종신님 제발 대답좀요 아 브론즈에요? 브론즈? 아 궁극기 한번 있다 이걸로 한번 나이스 야아 라이드 라이드 오른쪽에 오른쪽에 일단 자 궁극 한번 잡을께요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아 바르메 리퍼 숨어있잖아 아 아니 이게 면역이 됐어 맥크리 궁극기 면역이 되서 안당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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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아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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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CD 어딨어? 야 이씨 미친 원숭이 새끼 어? 와아씨 이거 못있네 와아 원숭이 사람 존나 편해 존나 따라오네 이씨 허씨 뭐야 아아 뒤에서 쏘인척아 아우씨 아 이거 나올말 했는데 아아씨 아우씨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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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콘 잠을라도 아 오이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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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이건 ㅈㄴ 빡친거 같애 야 ㅅㅂ 정격한다 ㅈㄴ 빡신다 지금 ㅅㅂ 아 정격한다 ㅈㄴ 빡신다 진짜 아 나 막판이다 이거 아아 씨 침침침 받아야되는데 아 그래 레전드인데 아 프로면 볼게요 윤종신 어딨어 아 아 뭐야 이제 다이어야 했는데 최적으론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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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비받았나보네